let's take this place 명예전당에 오르기위한 lc k 팀들의 자존심을 본 대결이 시작된다 명예전당에 오르기위한 lc k 팀들의 자존이 힘든 대결이 시작된다 орт년한 존재입니다 run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초대 우승팀 T1에 이어서 2회 우승팀 KT, 그리고 3회 우승팀 프레디 프리온까지 명예의 전당에 세 팀이 오른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자리에 도전하러 온 두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Enjoy Challenge, 디아르! 우리의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패션 얼레인즈 윈, 광동 프린스! 자, 그럼 DRX와 광동 프린스에 물러설 수 없는 대결. 스트릿 롤 파이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몸풀기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상체 싸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바텀 메타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체 싸움, 허벅지 씨름을 이겨라! 가위바위보를 해서 저희가 공격과 수비를 정할 거예요. 3전 2선승제고요. 세트별로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최종 승리한 팀이 저희가 본 게임 1라운드에 순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참여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 팀의 허벅지 씨름 대표를 일단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명씩만 일단 나오고 귀신하다 그러면 교체할 수 있어요. 3전 2선승제예요, 3전 2선승제. 그러면 양 팀의 선수들이 선발 선수! 자리로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 씨름을 해요. 오! 뭐 하자?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자, 어느 쪽이 공격, 어느 쪽이 수비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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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함 승! 자, 모함 어떻게 하실 거야? 수비 먼저 하겠다. 수비 먼저 하겠다. 네, 수비를 하겠다. 공기만 해도 즐겁다. 주먹 하나 이상 벌어져야 인정입니다. 시작!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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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자,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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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집어뒤는 안 돼, 안 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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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저, 자,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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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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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탁! 아, 수강 해서 막 이러게, 스캔 거. 모함 선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이걸 못 막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세시네요, 너무. 아, 너무 세다. 아아 얘가 지금 어떻게 해? 일단 1세트를 DRX가 승리를 했고 광동 선수 교체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선수 교체 없이? 아니 무조건 너가 안 돼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 승리 한 판은 아니 너가 확정 통계인데 선수 교체 한 번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몸 풀기에 몸 풀기 어 그렇지 패한 팀에서 또 한 번 골라볼까요? 그러면 아 그럴게요 이번엔 그럼 어떻게 뭐 공격 관련해보실까요? 아 공격하고 있겠다 승리는 좀 힘들 것 같다 준비하시고 스트레칭 한 번 하고 시작하면 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또 운동하잖아 이러고 지고 웃기겠다 찢어질 수가 있겠다 아 위험한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아 좋아요 너 이러고 지고 어떡하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 허벅지를 딱 붙여주시고 딱 붙여주시고 좋아요 준비 시작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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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좋아 좋아 아 세트에 남동 백스 1도입니다 못 푸지마 못 푸지마 어 재카 다시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야 여기 할 사람 없어 그럼 어떻게 뭐 공수 바꿔서 괜찮아요 뭐든? 네네 오 상관없다 자 마지막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세트 시작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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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좋은가? 아니 공격이 좋은가 보네 아 정구 씨? 어쨌든 최종 스코어는 광동 백스 승 아 축하합니다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재미로 뭐 창현 선수가 한 번 나가면 아 예 디아리스 연구실 정국이 대화파워 해야지 아파 아 정국이 싸우고 정국이 싸우러 간다 자 가위바위보에서 공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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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목이야 뭐야 아 중목이야 아 중목이야 표시 공격 수비 그 공격이 힘들어 공격이 힘들어 공격이 힘들어 어 뒤에 자세가 나오는데 어 그러니깐 어 뭐야 어 여기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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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택권이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저기 먼저 아 저 먼저 하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DRX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캠피언 스킬이에요 화려한 등장 어 정답 처음으로 맞았어요 자 공허 공허 공허증인가 자 정권 겁니다 해롱해롱 방울 땡 앙 하나 둘 셋 땡 계열병 땡 너랑 나랑 땡 땡 시공백 땡 사건의 땡 도와줘 땡 좀 어렵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죠? 계속할까요? 리그 오리지널 아이템명입니다 정확하게 공식 영어로 답변해주셔야 돼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신의 눈물 정답 방출의 지팡이 땡 아닙니다 황이 아닙니다 방출의 마법공 정답 쓸데없이 큰 지팡이 정답 사라진 양피지 정답 거인의 거인의 허리비 정답 오 이거 바로 갈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식목의 장벽 정답 오 한 번에 끝났습니다 아 광동프리스 첫 번째 카테고리 아이템 퀴즈는 광동프리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일정으로 앞서 나오게 됐고 네 자 두 번째 퀴즈로는 저희가 이제 임무에 관련된 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제 다소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왕복으로 자 DRX부터 가도록 할게요 문제 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 하나 둘 셋 엔디션 뭐야 엔디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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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루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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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트? 야마토케노 정답 오 이제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 두 명 남았어요 자 엘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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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긴 선수만 맞히면 또 승리하는 거예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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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동이 다시 한 번 인물 퀴즈까지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에 이어 말하기는 광동프리스가 승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 1 쉬운데? 오 쉽다 오 쉽다 나왔어요 옛날에 가 이거 뭐 맞추게 맞네 ERX에서 그려줘도 이렇게 안 그릴 것 같은데 아 알게 봐 이거 성인께라 할래?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시작 3 5 5 4 5 6 6 7 8 9 10 12